안녕하세요. 문화창조입니다. 제안 가이드 네번째, 제안서 효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만약에 계약을 한다, 계약시에 제안서가 실제 구축을 위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돼서 제안서 효력이 있구요. 필요시에는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초기에 검토 자료가 예를 들어서 업체 선정이 끝났는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뭔가 모르겠다 아니면 더 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면은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럼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미처 회사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 구축하는 업체에 통해서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.